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언니 이거 백버드 왜? 배터리 다 썼나 보다. 이따 충전시켜 놔야지. 순서 어떻게 해야 돼? 창조관. 표현이 있지 어디 있어? 이따. 창조관. 창조관 가서. 나 올림프스 신감자. 올림프스. 3개 창조원 한 다음에 올림프스 가고. 우와. 우와. 응. 으응. 으응. 알게 되었냐. 한 요기가 бум Sergei. 으음. 제주의 목마전을 설치하면서 붙으려고 합니다. 제주의 목마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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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의 목마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